많은 세상 참 오늘 여름은 감동에다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오프닝 파티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순서로 준비가 될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시고 등등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오프닝 댄스 파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다같이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